주식 농무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이스트소프트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분석자료는 동의상 마지막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주시구요. 우리 주식 농무인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추숙이 가족의 건강이 최근에 좀 안좋은데 건강기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트소프트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알약 관련된 내용, 다집 아니면 게임 관련된 내용도 있고 전반적으로 여러가지 사업부를 하고 있는데 동사에 최근에 났던 이슈 말씀드리고 동사에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기술적 분석은 그 다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살렸던 이슈입니다. 종속회사 이스트시큐리티 제로트러스트 기반의 보안 플랫폼인 제프 개발사업 수주 소식에 상승했다는 제목이네요. 동사에 종속회사인 이스트시큐리티가 언론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올해 추진하는 K-Security Alliance 통합보안 모델개발 시범사업을 수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스트시큐리티와 시큐어 링크 카이스트 교원 창업 기업인 사이시큐 연구소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하면서 제로트러스트 기반의 엔드포인트 통합보안 플랫폼인 제프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황성보 이스트시큐리티 전략사업실 실장은 이번 제프 프로젝트는 제로트러스트 기반 보안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신 통합보안 플랫폼을 개발함으로써 국내의 보안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돼서 보안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주가가 최근에 보시면 고점이 51 신고가 올해 1월 29일에 49,800원 대비 최근에 11,00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4분의 1 토막 이상이 났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상당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추세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추세선을 최근에 계속 한 번도 돌파 못했습니다. 돌파 시도를 했었죠. 꼬리달기 이 구간입니다. 대략적으로 화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구간이 하락 추세선을 잠깐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장주에는 장대 양봉에 계속 윗고리를 달면서 현재 돌파를 못한 상태였고 그 다음에 최근에도 이때도 한번 돌파 시도 두 번째, 네 번째까지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다섯 번째 만에 드디어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3.38% 장대 양봉에 대해라는 걸 터졌으니까 어쩐다? 일단은 관심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동사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상당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낙폭과대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낙폭관리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 절대적으로 장대 양봉에 대량거래 터지게 된다면 그때 일단 관심을 넣어놓고 그 상태에서 눌림목과는 활용하셔가지고 분할로 접근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고점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잘못하면 물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안정적으로 우리 주식 농무들한테 주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잖아요. 주식은 어떻다? 비싼 값을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그런 게임이 아니고 저가에 싸서 어느 정도 고가에 어느 정도 판다. 그래서 주식 경험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릎에 사서 어깨 판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 이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른쪽 어깨에 사서 오른쪽 어깨에 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어깨라는 건 뭐냐면 왼쪽일수록 과거 오른쪽일수록 미래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 저점에서 저점을 찍고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섣불리 예측을 하시니 말하고 있죠. 주식은 어떻다? 예측을 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고 예측이 아니고 대응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바닥이냐라고 여쭤보신다면 바닥인 걸 확인해야만이 그게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걸 절대 예측하면 안 됩니다. 아 여기 바닥일 것 같아 라고 계속 물을 타다가는 나중에 물먹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예측하지 말고 바닥인 걸 확인하고 아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셔야 된다. 그러면 그때 완전 바닥보다는 약간 더 비슷한 상태지만은 그 바닥을 완전히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 무릎에 사서 그 다음에 고점을 찍고 나야만이 아예 고점이다라고 인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점도 마찬가지 고점도 마찬가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사거나 확인하고 난 다음에 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위치에서는 외바닥 상태입니다. 바닥은 외바닥 상태이지만은 현재 기술적 반등구간 낙부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구간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대략적 매물대 같은 경우는 22,000원대부터 33,000원대까지 상당히 두터운 매물대인데 현재 구간에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기술적 반등구간이 충분한 여유가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의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13.38% 상승하면서 14,320원에 마감했습니다. 주가 일단 장대 양봉이 대략거래 터졌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조에 넣어놓고 눌림목구간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구간, 기술적 반등구간도 충분히 여유가 있다는 거죠. 이건 활용하여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의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14,320원에 마감했는데요.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15,000원, 2차 저항대 16,000원, 그 위에 16,500원과 그다음에 20,000원, 그다음에 22,000원, 그다음에 26,000원, 그리고 30,000원, 35,000원, 39,000원, 44,000원과 되어있습니다. 44,000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13,000원, 2차 지지대 12,000원, 3차 지지대 11,000원, 4차 지지대 10,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도면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24만 3천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샀다가 최근에 조금씩 파는 기조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트레이딩 구간을 보시면 되겠고 기존에 한 달 동안 4천주를 팔았는데 2천주 샀다 팔았다. 1천주씩 이런 식으로 금투가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고 사모펀드도 최근에 좀 팔다가 오늘 입질 2천주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아닌 개인이 핸드링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살 때는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팔 때는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도 트레이딩, 개인도 트레이딩하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핸드링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3.61% 이 정도면 영어로 말하면 not bad가 되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정도라는 거죠. 3%대까지는 양호와 안정적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3%대 후반 즉 3.60%부터 3.99%까지는 전반적으로 신용비율이 다소 조금 높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정도다. 영어로 말하면 not bad 정도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신용비율이 싸다 적다 라고 볼 수도 없지만 야 신용비율이 너무 높아 이건 위험해 라고 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어정쩡하다. 영어로 not bad 우리나라 말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정도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최대율 같은 경우는 22.28%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확인 차원에서 최대율 지분율이 중소형주는 30% 이상이 되야만이 책임경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최대율이 22.2%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경영확인 차원에서 최대율 지분율이 조금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880억원대에서 작년에 920억원대까지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2년 연속 적자 단기순이익 또 2년 연속 적자 상태입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을 할게요. 작년 1분기 영업이익 35억원대 적자. 작년 2분기 때 15억원대 흑자전은 됐고 3분기 때 다시 45억원대 적자.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이 38억 적자 대비 올해 1분기 20억 적자로서 전년도 적자이긴 하지만 적자폭은 감소됐었지만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 14억 흑자전은 됐지만 올해 2분기 20억 적자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 지속 중이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110%대 유보율은 13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은 당연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EPS도 마이너스, BPS는 7458호에 되겠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750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할게요. 7500원이면 7500원은 2배면 1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PBR 2배 조금 안되는 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PBR 1배에서 2배입니다. 2배 이상은 고평가, 1배이면 저평가 상태입니다. 동사 주가 위치 보시면 고점들이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는 적정 주가 딱 끝에 있다. 현재 PBR 1배에서 2배가 적정 주가 수준인데 현재는 2배 가까이 됐다. 2배에서 조금 안되긴 하지만 거의 2배 가까이 되어있는 위치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하지만 이런 종목은 어떻습니까? 저 마찬가지로는 모멘텀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모멘텀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모르죠. 미국 대선에서 갑자기 또 관련된 보완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게 된다면 아직 나온 얘기는 제가 확인이 안되었지만 혹시라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정책에서 보완 관련된 모멘텀에 한번 나온다. 그러면 이 종목도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다. 이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면 가능성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가능성 얘기한 겁니다. 자 동사는 주로 매출액이 어떻게 되었냐? 자 인터넷 소프트웨어 사업부에서 51.58% 그리고 게임과 포탈 그리고 커머스 쪽에서 현재 조금씩 조금씩 매출액이 나오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소프트웨어가 51% 매출액 게임이 22% 나머지는 10% 조금 안되는 현재 매출액 수준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보시게 되면 최근에 유상증자 한계에 지금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없고요. 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재무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스트 시큐리티 소프트웨어 회사에 있고 그 다음에 이스트 에이드 포털 사업부 그리고 이스트 게임즈 게임 사업부 관련된 사업부가 되고 나머지 다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그 다음에 게임 관련된 자회사 자산운용하는 자회사에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트 소프트 오늘 좋은가 14,32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조는 개인의 평균 매수당가 14,000원대, 평균 매도당가 14,000원대이고요. 기관의 평균 매수당가 13,000원대, 평균 매도당가 14,000원대, 외국인의 평균 매수당가 13,000원대, 평균 매도당가 14,000원대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핸드링하는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BPS가 32.5% 증가했었습니다. 모멘턴은 동사의 자회사인 이스트 시큐리티가 제로트러스트 기반의 보안 플랫폼인 제프에 대해서 개발사업에 수주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47.4이기 때문에 과열간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71.7이기 때문에 과열간 8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겠습니다. 목표주가 1차는 16,500원, 2차는 20,0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12,000원, 2차는 11,000원권에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스트 소프트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경력 부탁드리고 주식 농무님들 많이 건강하시고요. 추수기 가족의 건강도 꼭 한 번씩 기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